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배울 건데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후속 수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개념이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제 수업을 들으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번에 다 이해를 한다면 저도 잘한 거고 여러분도 잘한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버전관리를 할 때 몇 개의 파일을 썼나요? index.html이라는 하나의 파일만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가 실제로 파일 하나로 이루어져요? 아니죠. 여러 개의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파일을 만들 필요는 없고 복수의 파일은 단 두 개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제가 파일 하나를 추가하겠는데요. 별로 의미 있는 파일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new 파일에서 readme md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geekswap 웹페이지입니다. 라고 하고 저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버전관리로 들어가 볼게요. 소스트리로 들어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uncommitted change가 나오고요. 방금 제가 수정한 파일 readme.md 파일 앞에 아이콘이 뭐예요? 부름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다시 제가 index.html 파일을 이렇게 엔터 두 번 치고 여기에다가 이 웹페이지의 제목인 git 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와 보면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 파일도 요 항목에 이제 보이게 됐죠. 자 그런데 두 개 사이의 차이점이 보이세요? 자 index.html 파일은 앞에 쿠키처럼 생긴 점 점 점 점의 주황색의 아이콘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readme.md 파일은 어때요? 저 파일은 앞에 물음표가 붙어있어요. 저기 있는 아이콘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개의 파일이 깃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어떤 파일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index.html이라는 저 파일은 깃에 의해서 추적되고 있는 파일이에요. 저 파일은 여러분이 커밋해서 버전으로 만들어서 저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파일이고 readme.md 파일은 여러분이 아직 깃에게 야 이 파일을 추적해 이 파일을 관리해줘 라고 이야기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깃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물음표를 앞에다가 붙여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파일을 수정했고요. 이 두 개의 파일을 한번 커밋을 해보죠. 뭐 그것보다는 readme.md 파일을 제가 최초로 한번 커밋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그리고 커밋 버튼을 누르면 이 위에 올라와 있는 파일들만이 커밋이 됩니다. 자 커밋 그리고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커밋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애를 체크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버전은 readme.md 파일을 추가한 버전 여기 추가라는 뜻이에요. 추가한 버전이라는 이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uncommitted change로 다시 돌아보면 index.html 파일은 있지만 readme.md 파일은 없죠. 자 readme.md 파일을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음 뭐가 좋을까요? 이것은 이것은 이라는 텍스트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소스트리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uncommitted changes에 readme.md 파일도 추가가 됐는데 readme.md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아까는 물음표였는데 그 얘기는 뭐냐 readme.md 파일은 index.md 파일처럼 깃에 의해서 관리되는 파일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최초로 커밋을 하기 전까지는 추가된 파일은 버전관리가 신경쓰지 않는 파일이라는 거예요. 자 신경쓰는 것과 신경쓰지 않는 것의 차이는 뒤에서 차차로 알아보게 될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면 그것을 여러분이 커밋하기 전까지는 최초의 버전을 만들기 전까지는 버전관리 시스템 깃이 신경쓰지 않는다 관리해주지 않는다 라는 사실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개의 파일을 관리하는 상태를 만들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index.html 파일과 readme.md 파일을 하나하나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index.html 파일의 깃 앞에다가 h1 태그를 붙여서 큰 제목이라는 것을 큰 제목의 구성요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readme.md 파일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점이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점을 뺄게요. 자 뭐 아주 매끄러운 예제는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readme.md 파일과 index.md 파일이 두 개 다 수정된 상태 여기 롤오버를 해보면 modified라고 뜨죠? 자 수정된 상태라는 것을 Git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두 개의 파일을 모두 커밋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이 두 개의 파일 앞에 있는 체크 체크가 되면서 두 개 다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제가 커밋을 하면 그냥 커밋 메세지는 대충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정사항이라는 버전이 생겨나고 그 버전에서의 변경점으로 복수의 파일이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버전에는 여러 개의 변경사항들이 포함된다. 하나의 버전은 하나의 파일의 변경사항이 아니라 하나의 버전은 그 프로젝트 안에서 그 저장소 안에서 모든 변경사항들을 포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파일을 수정해 볼게요. 좀 지루하시죠? 어쩔 수 없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 이 h1이라는 이 태그를 전 이번에는 헤더라는 태그로 감싸주겠습니다. 자 html의 문법이나 이런거는 몰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제가 파일을 고쳤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내용도 좀 간결하게 바꿀게요. 그리고 버전관리 시스템으로 돌아가보면 어 uncommitted change가 뜨고 우리가 수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 버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index.html 파일의 내용과 readme.md 파일의 작업 내용이 서로 별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index.html의 수정사항을 하나의 버전으로 만들고 readme.md 파일의 수정사항을 하나의 버전으로 별도로 만들고 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index.html의 변화만을 하나의 버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때는 index.html 앞에 있는 체크박스만 클릭합니다. 그리고 readme.md는 밑에다가 내비두세요. 자 그리고 제가 commit 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어... 어... git... 아니죠. head 태그를 추가했죠. 그 다음에 commit 네. 그러면 그러면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졌고 그 버전의 내용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이라는 이 파일에 대해서만 그 변경사항을 버전으로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readme.md 파일은 여전히 commit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돼요. 자 이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여기 이 공간과 이 공간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제가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공간은 이 공간은 이 공간은 수정된 내용이 어... 표시되는 수정된 파일들의 목록이 표시되는 공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파일을 체크해서 위쪽으로 올려주게 되면 바로 여기로 오게 되죠. 자 이 공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commit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하나의 버전에 포함될 commit을 통해서 만들어질 버전에 포함될 포함될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파일들이 그 버전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중간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즉 commit을 했을 때 버전에 합류할 파일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중간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모든 파일을 다 변경된 모든 파일을 하나의 버전에 놓지 않고 각각의 변경사항들 중에서 필요한 파일들만 또는 완결된 파일들만 또는 연관되어 있는 파일들만 그루핑해서 하나의 버전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이 공간이랄까요? 공간이라고 칩시다. 비유하자면 자 이 각각의 공간을 어 깃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수정된 내역들이 나타나는 이곳 이곳을 working copy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기에 체크를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add 라고 해요. 그래서 요기에 있는 이 파일 앞에 체크를 하게 되면 이 파일이 어디로 가나요?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이 위쪽 공간을 깃에서는 두 가지 말로 부릅니다. 인덱스 그리고 스테이징 에어리어 이 두 개의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즉 working copy에 있는 변경된 파일을 체크해서 add 하게 되면 그 파일은 인덱스 스테이징 에어리어 라고 부르는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커밋 버튼 이 커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바로 이 로그에 버전의 버전 리스트가 보이는 저 타임라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버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각각의 버전들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을 깃에서는 레파지토리 저장소 라고 부르게 돼요. 이거 꽤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긴 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였죠. 여러분이 파일을 수정했어요. 그럼 수정한 것이 어디 나타나요? 바로 여기에 나타나죠. 이걸 working copy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커밋하고자 하는 파일들을 체크 체크해서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행위를 add라고 불러요. 자 그렇게 add를 한 파일들이 이곳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곳에 위치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 또는 staging area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커밋을 하게 되면 working copy에 있는 파일들은 무시되고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올라와 있는 파일들에 대해서만 어 커밋이 되면서 그 파일들이 저장소에 하나의 버전으로 저장되게 된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깃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특성이 있는데 readme.md 파일 있죠? 이거는 하나의 파일인데 자 여기있는 이 파일을 제가 체크해서 staging area로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기존에는 이것은 깃수업 웹페이지입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깃수업으로 제가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파일의 어 수업 음 수업 뒤에다가 입니다. 를 제가 붙일게요. 그쵸? 그리고 다시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readme.md 라는 하나의 파일이 working copy에도 존재하고 staging area에도 존재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파일이 같은 파일이지만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자 readme.md 를 선택해 볼게요. 자 readme.md 라고 하는 이 파일은 현재 깃수업입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readme.md 파일은 깃수업 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파일도 working copy에 있고 staging area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commit을 하게 되면 이 staging area에 올라와 있는 변경사항 즉 깃수업 이라고 하는 저 내용만이 버전으로 저장이 되고 readme.md working copy에 있는 readme.md에 깃수업입니다. 라고 하는 저 텍스트가 저장되어 있는 버전은 저것은 버전이 아니라 그냥 어 working copy에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면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되돌리기 기능을 얘기할 때가 됐는데요. 어 나머지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